얼마 전 급하게 주말에 회사에 나가 처리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남편마저 외출 중이고 바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를 잠시 애들 고무집에 부탁했어요. 저희 딸은 6살이고 형님 내 아이들은 고등학생이에요. 애 맡기고 고맙고 죄송해서 형님께 아이들 뭐 좋아하냐고 배달시켜 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조카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애도 피자를 좋아하니 잘 됐다 싶어서 피자를 두 판 보냈어요. 근데 어제 우리 애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너 주말에도 피자 먹었잖아. 또 먹으면 너무 자주 먹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피자 주말에 못 먹었대요. 무슨 소리냐고 고문에 가서 사촌 오빠들이랑 피자 먹었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피자 못 먹고 오빠들만 먹었대요. 우리 애도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고무랑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. 아이가 얘기한 거라서 혹시 거짓말일까 봐 설마했는데 그래도 내 자식 내가 믿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형님께 주말에 우리 애 피자 잘 먹었냐고 뻔뻔하게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형님이 피자는 우리 애들 시켜준 거잖아. 6살짜리한테 무슨 피자를 줘. 몸에 안 좋아. 그러면서 감자조림에 밥 비벼서 줬다는 거예요.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같이 드시라고 두 판 보내드린 건데요 그랬더니 한 판은 애들 주고 한 판은 얼려뒀다가 나중에 데워주려고 냉동실 넣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거기서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었을 우리 애가 너무 안쓰럽고 섭섭해서 한 소리 하려다가 애 맡긴 내가 죄인이다 싶어 참고 퇴근 후에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누나가 애 몸에 안 좋다고 안 먹인 걸 뭘 서운해하냐고 쪼잔하게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합니다. 아니 두 남매가 어쩜 똑같이 저렇게 속 뒤집는 소리만 하죠? 우리 애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었을 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데 내 자식 편은 안 들고 어떻게 형님 편을 들어요? 제가 쪼잔한 건가요? 남편이 너무한 건가요? 이 일로 어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아침에 둘이 쳐다도 안 보고 나왔어요. 정말 다시는 친척 집에 아이 맡기면 안 되겠어요. 너무 서운한데 말할 데도 없고 속상합니다.